안녕하십니까 안봉입니다 오늘 점심 밥은 아까 아침에 해놓은 그 계란국 계란국이 이제 국수에 말아서 먹을 거구요 계란국수입니다 그리고 고구마 순김치하고 부추김치 이렇게 해서 먹을 겁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으면 다 먹었네요 으격은 진한 맛이에요 음 생각보다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 아아악 아아 맛있어요 오징어 이거 돈 많다 잔치국수 맛나요 잔치국수 맛나요 잔치국수 맛나요 맛있다 맛있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춧가루 고추 간장 매콤달콤해요 고춧가루 매콤달콤해요 계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기가 바삭바삭 고기가 겨울이도 고기 찹쌀떡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